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스 진아킴입니다. 오는 10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제2회 온라인 중앙일보 칼리지 페어가 열립니다. 저희 어드미션 마스터스에서는 오전 11시경 제2부 첫 번째 순서로 성공적인 대입준비 명문대 합격자 지원서 전격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 경쟁은 해가 거듭할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문사립대 경쟁은 어느덧 한자리 숫자의 합격률 경쟁이 되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모두 몇 가지 공통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명문대학들의 입학사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는 것입니다. 분명 합격할 것이라고 믿었던 지원자는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던 지원자는 합격하는 이변의 쌍곡선을 보게 되면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분명 아카데믹 부문 외에 또 다른 평가 기준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면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정확히 알려진 것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명문사립대들이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각 대학마다 기준과 문화, 미션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그 많은 대학들의 특징들을 일일이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항상 미제의 궁금증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합격률의 의미 또한 또 다른 의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많은 똑똑한 학생들이 불합격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레거시 운동선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게 명문대학들의 단면인데 그렇다면 실제 평범한 지원자들은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어서입니다. 이 같은 궁금증과 의문들을 시원하게 해소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드미션 마스터시의 공동대표인 제니 윗리는 이번 세미나에서 명문사립대학들의 기대하고 원하는 지원자는 누구인지 또 이를 위해 지원서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지원자들이 지원할 대학을 결정하고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챙겨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가늠해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명문대 진학 성공 사례가 가장 효과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윗리 공동대표는 그동안 어드미션 마스터스를 거쳐 명문대 진학에 성공한 지원자들의 실제 지원서를 분석하며 이들이 왜 합격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후배들의 입시 준비에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곧 합격자들의 고등학교 생활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 성적, 과외활동, 에세이, 희망전공 등 기본적인 조건에서부터 입시 준비 전략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입시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예비 수험생들의 올바른 준비와 플랜,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넘치는 입시 정보 홍수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접하기 힘든 실제 사례의 팩트는 가장 훌륭한 명문대 진학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는 10월 10일 중앙일보 칼리지 페어에 많은 분들의 참가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학힘이었습니다.